근데 전 그 전에 자리를 이동했는데 거기 와서 거기 있는 형한테 동근이 어디 갔어요? 동근이 어디 갔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어딘가에 가 있는데 제가 잘 가는 사우나를 갔다는 거예요. 동근이 여기 혹시 있나? 이렇게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엔 조금.. 음.. 네.. 근데 저는 아직 그걸 완벽하게.. 그게 어떤 사랑인가는 이해는.. 아직은 못.. 제가 그렇게 해보지는.. 아직도 아니에요. 네.. 얼만큼 큰 사랑인가는 아직 전 몰라요. 근데 이 친구 안에는 확실히 뭔가 큰 사랑이 있다는 거는 느껴요. 왜냐면.. 울었다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한테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현실감이 굉장히 없이 살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듣고 그냥 그래도 그냥 제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하는데 제가 귀가 이렇게 딱 닫혔으니까 너무 이 친구가 막.. 답답해. 답답해. 얘기하다가 막.. 막 그 성벌이.. 거기서.. 이건 또 뭐지? 이건 어떤 사랑이지? 네.. 이렇게 해서 이 친구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저희가 오늘 이제 해보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근데 양동호씨가 많이 좀 변하신 것 같아. 옛날에는.. 그 얘기를.. 그렇죠. 많이 안 하잖아요. 초반에는 안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위축되어 있다가 이제 조금.. 몸이 달궈지면 뭐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잘 예능 프로그램에.. 예능 자체를 잘 안 나오셨잖아요. 나랑에서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데프콘인 줄 알았어. 말이 엄청 많지라고. 데프콘이 많이 많지라고 그러니. 어쩜 비슷한데요. 나오시더라고요. 그 형님도.. 보면서 저도.. 어.. 어.. 나 같아. 저도 섬뜩섬뜩해. 골격.. 골격과 패션 이런 거.. 말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말이.. 양이.. 네..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이런 기회가 있나요? 결혼인가? 아무래도.. 준희의 사랑과 결혼. 제일 큰.. 네. 왜냐면 이게 옆에서 이제 뭔가 대화를 풀어내야만 같이 이제 해나갈 수 있으니까. 이 친구하고도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거를 다음 단계로 가려면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이제 와이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녀간이 이렇게 치열한 건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갈등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고 하려면 그 동안 안 써왔던 단어 이런 대화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작가들 말에 의하면 돈 벌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왜냐면 이제 아이가 낳았으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책임감이.. 아이가 나오기 전에는 굶으면 굶고 뭐 일 없으면 안 하고 살아도 되지만 정말 지금 아기가 젖병을 빨고 있으면 빨리 가서 분유값을 벌어야.. 그러면 이게 그냥 샥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힘든 상황인데 내가 애를 낳으면 그래서 애를 안 낳을까 결혼하지 마 이런 생각들을 저도 했고 얘기를 해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냥 딱 나오니까 그냥 그런 열정이 막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잖아요. 아.. 말이 너무 많아졌네. 아니.. 아니.. 손 가시고 얘기를 해. 아니.. 이야기 보따리 아저씨가 됐어요. 이야기 보따리 아저씨야. 예전에 비하면 이게 한 달치 양이에요. 그럼요. 좋게 바뀌셔서 와이프나 뭐 다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만약 결혼을 했는데도 예전처럼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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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돈을 어떻게 보내는데 그냥 자. 어? 그냥 먹어. 근데 너무 실례되지만 오윤화씨 늘 제가 아까도 우리 대기실에서 많이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김희선씨보다 몇 살 어리죠? 한 3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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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참고로 김태희, 수혜씨하고 동갑. 근데 임수정, 이효리, 배두나는 오윤화씨한테 언니. 아 아 그런 소리 하는 것도 하지 마요. 아니 아니. 그게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도 왜 학교에서 뒷번호 있는 뒤에 큰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좋아져. 너무 알아요. 아니요. 오윤화씨가 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 손짓 좀 이런 거 같지 않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니 이게 크니까 수혜씨나 김태희씨나 다 작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네. 체력도 크고. 그렇죠. 키가 크고. 그러시니까. 아니 또 제가 좀 어렸을 때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좀 나이가 있는 역할을 많이 맡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데뷔도 굉장히 늦게 하셨어요. 정식적인 데뷔는. 23, 24 정도 했으니까 제가 늦게 데뷔한 거예요. 아니 23, 24 나이 많은 역할은 뭐예요? 이웃녀 이런 거 했어요? 아니 그런 것도 했었고요.